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식 반도체 장비주하면 ASML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관련해서 ASML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워런 버핏이 투자한 TSMC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ML 같은 경우 인베스터 데이 하루 전 가이던스 성향을 발표를 하며 14.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를 30% 가까이 올리면서 ASML 같은 큰 기업의 14.5%가 상승했으며 무엇보다 심지어 1년만에 가이던스를 급격하게 올렸다는 데서 놀라운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을 보면 8월 초부터 해서 현재 10월 중순까지 37.82%가 하락하면서 300불대에 머무르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약 한 달여 만에 66%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ASML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ASML이 1년만에 매출 가이던스를 급격하게 올린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B 메모리의 천담 공정과 성숙 공정에서 모두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반도체 생산 국산화 노력에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도 가이던스 상향의 이유입니다.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매출 총 이익률이 2025년 54-56% 그리고 2030년 가이던스가 56-60%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EUV 장비라고 부르는 장비들의 한 단계 진부한 하이엔드 EUV 장비들의 본격적으로 출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며 하이엔드 EUV 장비들은 현재 로우엔드 EUV보다는 배 이상 빅쌀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ASML의 총 매출 총 이익률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부분에서 보면 기존 240-300억 유로 지금 2025년 가이던스가 300-400억 유로 2030년에는 440억에서 600억 유로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모습 즉 2025년 대비 2030년이 최대 5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SML은 R&D 비용 가이던스도 기존 34-37억 유로에서 43-48억 유로 그리고 2030년 60억에서 66억 유로까지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R&D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ASML의 차세대 EUV 장비인 하이엔드 EUV를 넘어 하이퍼엔드 EUV까지 새로운 노광장비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개발 난이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R&D 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ASML은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능력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ASML의 노광장비의 리드타임 반도체 장비 기업줄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즉 ASML의 장비의 공급 부족 정도가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 가장 큰 상태입니다. ASML의 현재 생산 규모는 2023년 예상 기준 EUV 60에서 DUV 375대이며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2025년, 2026년 생산 규모를 EUV는 90대, DUV는 600대로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로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EUV 뿐만 아니라 DUV의 생산 규모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이며 EUV는 7nm 이하 첨단 공정에서 사용되고 DUV는 7nm 이상의 비교적 오래된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ASML이 언급한 것처럼 기존에 많이 사용해둔 송수 공정에서도 증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하이 NA EUV 장비가 2027에서 2028년 20대에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 EUV는 2nm 이하 공정에서 필수적인 장비이며 하이 NA EUV 장비의 초기 출하는 2025년 정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에는 생산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매출이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독보적인 반도체 생산 장비 기업인데 매출이 이렇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 더 고급화된 장비를 사용하고 그리고 점점 반도체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더 고급화된 장비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ASML의 매출과 그리고 총 이익률은 점점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 중순 부터 11월 중순까지 66%가 오르면서 거의 600불에 근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정위 적용의 관점에서는 2024년, 2025년까지는 충분히 지금 레벨보다 훨씬 높은 1000불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ASML의 주가는 50위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32.19%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 SLXL은 점점 우상향 그림을 그릴 수 밖에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TSMC도 마찬가지인데 TSMC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 10.52%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버크셔 해소회의가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지난 3분기에 TSMC가 미국에서 발행한 예탁증서 6천만주를 넘게 사들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로 대략 5조 4천억원 정도 매입을 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버크셔 해소회의 3분기 전체 주식 매입금은 11조 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TSMC에 집중 매수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런 영향으로 이미 TSMC가 한 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TSMC에 주목을 했는지 첫 번째 이유를 보면 버핏은 TSMC의 주가가 저점이다라고 3분기 지점 즉 60에서 70불 지점에 판단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둘째로는 현재는 반도체 수요가 급락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지만 장기적인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낙관적이며 향후 수년 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1조 달을 돌파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TSMC는 애플의 주요 반도체 공급업체입니다. 버핏은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며 버핏은 애플과 가장 연관성이 큰 TSMC이기 때문에 통 큰 투자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반도체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애플의 매출 또한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TSMC의 지금 현재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매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S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앞으로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 종목에 특히나 ASML이나 TSMC에 투자하는 것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으며 TSMC 그리고 ASML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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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